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뭘로 준비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원래 제가 듣고 싶었던 찬송이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울기 때문에 제가 울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간정 끝난 다음에 그 찬송은 들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모든 것이 은혜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벌써 우리 형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누리게 하셨거든요 저를 살리셔서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 4주 전에 간정 제의를 받았을 때 예, 이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간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욱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가 없으면 늘 남을 걸리게 하고 잡아뜨리는 사람이고 남을 늘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정 속에 나오겠지만 16년 동안에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답게 산 그 시간은 그 시간은 다 모든 것이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 찬송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요 간정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 머리가 멍했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3주 동안은 그냥 탱자 탱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가 그런데 이제 제 안에서 제가 원래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목요일날 단상 위에 섰을 때 앉았을 때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를 통해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는 그런 기도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그냥 그 말만 되내다가 이제 이번 주 돼서는 제가 이제 제 창고를 쫙 열어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그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너무 흉년이었잖아요 저는 흉년이었거든요 풍년 때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저장해 주셨는지 그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제가 이렇게 끌적끌적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밑에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거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12장에서 22장에 또 내려가면요 26절에서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아는데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 때부터 허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허무는 다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저는 그 허무가 아주 견딜 수 없는 허무였어요 그러니까 7살 때라는 뜻은 제가 기억날 때부터 태어나서 기억날 때부터 허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허무의 대명사 서상우 형제인가 있죠 그죠 그 형제가 그 전에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자기는 너무 허무해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려고 딱 보니까 이 허무가 자기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이 허무를 끝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듣는데 너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늘 이렇게 자살을 꿈꾸면서 살았거든요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허무가 밀려올 때마다 저는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나는 왜 태어났을까 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 의문의 답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윤선 언니를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언니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37년 전입니다 제가 저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23살에 가자마자 결혼해서 23살에 우리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업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지금 호사나 산부인과 그 건물에서 교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한 100명 한 남짓 되는 그런 인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성경도 모르고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무슨 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향기로 치료받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맡아야 할 그 향기로 치료를 받고 온 느낌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홀린 듯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난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쭉 몇 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그때 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그 언니 오빠들도 진짜 그 인생이 맡아야 할 향기가 나는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언니 오빠들이 지금 와서 그때는 몰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성경 읽었잖아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님 신고 물 주시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적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나 언니 오빠들 그 향기에 취해서 살았어요 저는 찍는 도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향기 나는 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찍는 도끼 같은 저에게 늘 향기를 묻혀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살 때는 물론 가끔 허무가 올라오지만 제가 혼자 세상에 살 때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제 자신이 향기가 되면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비유하자면 그 내베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 제가 부족함 없잖아요 늘 목마르지 않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언니 오빠들의 목사님과 언니 오빠들의 그 샘물을 뜨다 먹으니까 늘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우리 이현례 목사님이 그 사과를 먹어본 말씀을 저는 향기로 맡은 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때도요 그런데 어째보면 이제 그 대속이니 구속이니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목사님이나 언니 오빠들의 피를 내서 저를 살게 한 거 이게 대속 아닌가요 저한테는 그게 대속이에요 왜냐하면 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가 하면 제가 굴곡이 너무 심했는 거예요 파도 타듯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절망했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서 제가 그때는 또 엄청 막 가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이 아니니까 우리 형제가 따라올 수가 없죠 우리 형제는 교회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수금 안 해준다 그러고 뭐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떠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 용돈 주는 건 아까워하는데 교회에 다 갖다 바치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삶이 실제된 삶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이제 그리고 제가 한 13년을 그냥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삼이 자꾸 저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지금도 저는 이혈리 목사님 그 신문에 대해서 저는 기초석이에요 사실 제가 그게 그게 피조물의 자리고 숨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의 자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말로요 그런데 이제 자꾸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돼지가 소세지를 막 던져주면 그 소세지 먹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어느새 자기도 소세지 돼가지고 나온다 이런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소세지 막 먹다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헐 제가 소세지 되겠다는 그 느낌이 와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집도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다 못 이루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애들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꾸 그걸 하지 말라는 그 느낌으로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뭐 하라 하지 마라 듣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정말 120%로 살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 허무가 제 노력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속으로 살 때는 그 허무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다 이상하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끊어지고 남편하고도 끊어지고 지인들과도 끊어지고 시집에도 제가 뭐 했던 게 제가 잘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탈하고 상실감이 막 들고 막 허무는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허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자살을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면 아 이 밤에 나를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 눈을 뜨면 아 오늘 또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절망했어요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없는 그 바닥의 상태 그리고 사방에 다 막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늘 쪽으로 이렇게 뚫린 작은 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거역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떠났을 때 하나님도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끝나는 그 끝날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온 이후에 그 말씀이 진짜 꿀송이처럼 들렸어요 완전 다르게 들렸어요 제가 그때 제가 많이 한 간증이 뭔가 하면 내 눈과 귀와 입을 그리스도로 이식 수술시켜놨다 이 표현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그 MG세대들이 떠들고 다니는 건 저리 가라예요 완전히 제가 막 다른 세계로 옮겨지니까 저도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제가 피조물 자리가 깊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깊이 발견되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 발견됨이 저게 더 깊이 더 깊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간증하면 다른 간증은 잘 안 들리는데 너는 피조물이다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간증만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듣고 살은 거죠 살다 보니 제가 이제 직장을 가거나 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저는 모르겠어요 달라진 걸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이제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뭐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그 애설을 선택하지 않고 아니 그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게 제안에서 이렇게 읽어졌거든요 왜 우리 형제를 먼저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했는가 사실 우리 형제는 정말 유하거든요 유해서 정말 세상에 어디 가도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매를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의 아담으로 표현하면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허무하니까 허무하니까 이렇게 저녁에 막 힘들게 우리 형제가 이제 토목을 했거든요 사람들 데리고 이제 기술자예요 이렇게 도면 보고 시공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막 땡볕에서 추울 때는 막 눈 오는 데서 막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도 그늘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막 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니까 가다가 삼천포로 이렇게 약간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뭐부터 했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가 아 우리 형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뭔 말 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를 왜 먼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됐거든요 근데 그 애설의 선택을 먼저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저는 해석이 그래요 야구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끈질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쪼잔하고 막 시기 질투도 많고 뭐 하여튼 나쁜 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다루어서 애설 같은 사람 포함되지 마음도 넓고 더 다룰 것도 없고 밭을 갈 때도 돌멩이 하나만 던져내면 밭이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돌짝밭 같은 사람이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먼저 선택한 것 같거든요 우리 형제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애쓰고 힘써서 막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초토화가 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제 위치로 회복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니까 너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를 교회 데려고 오겠다 이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다 끝났거든요 저는 그냥 오직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는 내가 갈 길을 그냥 항해서 가는 것 외에는 더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해서 우리 형제를 교회 안으로 데려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는 오자마자 아 이제 우리 형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 너무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는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허무하니까 아마 보통 남자 같으면 저처럼 이러면 아마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우리 형제라면 저는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요 저란 여자랑 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막 일하고 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막 허무가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떠난 7년 동안은 허무가 더욱 심각했거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허무가 막 견딜 수 없으면 막 자다가 11시고 12시고 없어요 막 깨워요 나래 아빠 자 막 이렇게 깨워요 제가 그러면 어 왜 이렇게 깨워요 자기는 안 허무해 이렇게 울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형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일 나가지고 지금 내일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가야 되는데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허무하노 보통 사람 그냥 이렇게 다 산다 아니 내가 술 먹고 와서 너를 속상하게 하길 하나 돈을 안 벌어다 주나 그러면서 막 나이를 짝해요 우리 애들이 속을 섞이나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막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막 그러거든 막 울면서 모르겠어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허무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누라하고 사는 그 몇 년 동안이 완전 우리 형제는 그게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완전 그냥 알죠 과정이 하나 없이 그냥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교회 온 다음에 저는 더욱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자리 더욱더욱 그 자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제가요 저는 그 전에 이열레 목사님도 부럽고 존경스럽고 막 그죠? 또 창세기 언니 오빠들도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다 그런 자리에서 만나지는 게 다 끝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자리로 그냥 발견됐을 뿐인데 그런데 목사님도 피조물 저도 피조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신문 내 이야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저는 이미 피조물 자리에서 그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멘 했어요 저는 거부 안 했거든요 목사님 뭐 한 번씩 말씀 들으면 막 거부한다 모른데 저는 투팸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하잖아요 저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아멘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가 싫어서 온 거 여기 떠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다 이미 가지는 거치가 다 알잖아요 그게 그냥 피조물 자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인정되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왜 떠납니까 제자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안이 발견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절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선명하게 저는 아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되면 그럼 무엇이 다른가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딱 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절을 들어서 많은 것을 하게 하셨거든요 지금 나열하면 이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상도 오빠한테 부러움이 있어요 이거는 부러워해도 돼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오빠랑 전화 은혜 받은 거 정말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 상도 오빠랑 제가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빠 간증을 들으면 그런데 오빠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질그릇은 뭡니까? 보배를 더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질그릇에다 막 보배를 닮아서 정말 그 보배만 빛나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언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 머리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입과 머리거든요 문과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오빠는 문과 머리잖아요 저는 그거 느껴지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어쩜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너무 시원해요 저는 오빠 간증 들으면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을 입술이 둔한 저를 대신해가 막 하거든요 오빠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도 뭔가 내 그릇이 좀 더 빛난 것 같아요 항상 표현을 하고 나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자기만큼 정말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셔서 삶이 되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도 쑥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든다 이런 표현처럼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앞에 직장일 다녔거든요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제가 직장일을 다닐 때는 사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브레이크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사람이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제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한 번씩 예를 들면 내 오름이 나오든가 이러면 모든 사람을 그 오름으로 다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에 가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게 억울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하면은 저는 거기에서 그 억울함을 다 토로하는 사람이고 대로 받으면 말로 돌려줘야 되는 악분입니다 제가 제가 승분이잖아요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승분인데 우리 형제가 결혼해갖고 살더니만 저보고 악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분이니까 제가 직장을 다녀도 사실 교회 다닌다는 소리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이끌려가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언니 오빠들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로 인해서 제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브레이크를 달아놓은 걸 제가 보고 듣고 만지고 제가 느끼는 삶을 사니까 이제 그 앞이거든요 우리 교회 앞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먼저 교회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묻죠 옆에서 그래 근처 산다 왜 사냐 교회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직장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변을 다 포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놀라워요 우리 교회를 막 이상하게 이단시 하고 있더라고요 유병연이 교회라는 등 뭐 막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제 제가 물을 때마다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서른 명으로 시작한 정말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그 목사님을 중부하면서 이제 제 삶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에 다닌 사람도 있고 무교인 사람도 있고 앞에 가창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됨을 내놓을 때는 아무도 아니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너무 감사함으로 살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집에 가도 그렇고 원수됐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는 제가 끄리낌 없이 하나님 백만 믿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살았죠 사실 그러면 그래서 아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달랐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 하여튼 그런 삶을 제가 16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셨거든요 아까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형제가 악분이라고 지어준 그 안에 정말 악독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고 왔을 때 목사님이 수요 모임에 그때 간증집회를 했거든요 우리 형제를 두 번 세우고 저를 세우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냥 디테일하게 제 악분이까지 막 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듣더니 막 고개를 절레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제가 너무 악분이니까 그런 저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죽어도 예안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무 암연이거든요 제가 제 안에 그 이후에 저는 제가 많이 한 표현인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경험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시 은혜 오빠들을 봐도 뭔가 설레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면발 걷기를 하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잘 하는데 멀리서 두 분이 막 웬 노인네가 두 분 오시더라고 들으면 섭섭하실라 보니까 원선혜 오빠랑 명숙 언니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서울 가면 고향 까마귀를 만나도 반갑다 이런 말 있잖아 막 설레는 거예요 언니 오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인사하면서 쫓아갔죠 그래 같이 면발 걸으니까 오빠가 종부미는 뭐 하냐 어디 있냐 막 이러길래 저 솔직히 이야기 다 했거든요 저 솔직히 다 해요 언니 오빠들한테는 이렇게 못 듣게 다 이야기해요 막 하거든요 최명숙 언니는 어떤 게 저한테 남아있냐면 저는요 원래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호사나 산부인과 거기에 있을 때 저는 사실 우리 형제가 다 틀어먹고 부도난 회사에서 그냥 우리 재산 다 말아먹고 이렇게 올라왔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저는 그 교회에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도 헌금 내라 이야기를 안 하신 것은 그때 최명숙 언니가 물주였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언니가 그 물주를 대줬기 때문에 그 헌금 얘기를 안 했지 만약에 언니가 안 대줬으면 그 헌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숙님들 저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구구절절 저한테는 제 잔인 넘칠 때까지는 한 분 한 분이 다 물방울 떨어뜨려 주셨지 누구 한 분이 한 게 아니고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여서 제 잔인 넘칩니다 이렇게 한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장례식장도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우리께 이렇게 갔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유 가자 가자 우리 그냥 나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가요 그냥 왜냐면 얼굴에도 한 번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숙 언니랑 또 이제 그 뭐 오빠들 몇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라고 이러고 이제 저는 가가지고 오빠 언니 이러고 이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지었어요 저도 아까 은숙이가 잘 표현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뭐 여기저기 막 이래가 다 막 그렇지 않은 몸도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밖에 못 오거든요 함께 가는 교회도 제가 몸이 안 돼서 사실 못 가지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지었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제가 찢은 것 같으면은 막 다시 막고 나는 내 편하게 그냥 한 군데만 난 가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이 없게 저를 지으신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항상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가끔 있잖아요 신문 내로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찌르고 막 이렇게 강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1시 모임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듣거든요 듣는데 이제 여기 쓴 거는 아니고 이제 다 이상하게 흐르네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제가요 그 목사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자꾸 생각되는지 천국은 뭡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지고 하니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게 그래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게 싫어서 신문 내가 싫어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 왔습니까? 진짜 신문 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강탁함 때문에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 기억 안 납니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를 다 한 몸으로 한 몸의 자리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몸으로 다 만들게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 된 교회로 이미 형성되었어요 흩어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 우리 이연래 목사님이 기름 부을 때요 저는 우리 이연래 목사님이 부었다고 이렇게 안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이연래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어서 김 목사님한테 기름 부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연래 목사님도 피조물 저도 피조물 자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리에서 딱 만나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 기름 부을 때도요 저는 누굴 따른다는 게 없었어요 따르는 게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연래 목사님 그때 제가 피조물 자리에서 만날 때 그래서 김 목사님도 오셨을 때 기름을 부었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퍼즐 한 조각 김 목사님이 손가락 저는 발가락 이런 자리에서 만나졌거든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잘 모르시죠 맞죠? 이연래 목사님은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찮은 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막 목사님 끝나고 나면 완전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하고 막 칼로 찌르고 저 너무 아팠어요 김 목사님이 손가락을 찌르는데 내 발가락을 안 찌른다고 제가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아팠어요 손가락 찔렸지만 제 발가락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연래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죄책감 하나도 없이 죽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을 우리 이연래 목사님의 어떤 이름으로 막 짓밟을 때 신문내를 외치지 않는다는 그 이름으로 짓밟을 때 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다 있었네 그게 느껴지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아까 울었을 때도 한 몸의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 슬픔 때문에도 제가 울었거든요 제가 찬송을 듣는데 너무 슬펐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다 피조물 자리로 발견됐다 하는데 피조물한테 준 게 신문 내 자리를 발견하게 한 것은 짓밟으라고 발견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나 짓밟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 됩니까? 저는 거기에 암인이 안 되거든요 저는 머리로만 아는 신문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찐 신문내 신문내 상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했거든요 신문내도 어떤 상태라고 봐요 저는 제 경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치로 회복시키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 깊이 발견되게 하셔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이탈된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복시켜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 목사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이열레 목사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 이열레 목사님은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전부 다들 넣어줬어 봤거든요 저는 저들은 거부합니다 저들은 신문내를 모릅니다 목사님을 부인합니다 말을 막 만들어서 넣어줬거든요 아닌데 그런데 저는 형제들이 그럴 때는 그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내가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뭐 있냐 이런데 목사님이 오해하는 말씀을 딱 하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임금님한테 그런 상소문 올리잖아요 그게 제 안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더 마음이 아플까 봐 그런 것도 염려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도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름 집회 아니 봄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막 그러시는 거라 아 목사님이 뭐 뭐 싫어서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까 와 목사님도 피조물이신데 목사님도 피조물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러셨거든요 어떤 오빠가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알았으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은혜지 이러셨대요 그러면 은혜는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 신문네 자리에 얻고 싶겠어요 그죠 다 이 자리 누리고 싶잖아요 사실 그죠 전 싹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게 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게 말을 주시는 것 같는데 이 말을 제가 하려고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서 또 막 상소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피조물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자꾸만 이렇게 제안해서 사실 우리가 이 순간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을 거두어 가면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여태 그랬거든요 수십 년 동안 목사님 하신 말씀 신문은 뭡니까 신문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알말 없는 사람이다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이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거 전부 다 신문 내 표현 아닙니까 그죠? 다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형제가 11시에 형제예요 정말 순수하고 그런 형제예요 막 왜 안 외치냐 이렇게 하는 형제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형제의 관정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본 걸 후회했습니다 그 순수한 형제가 왜 신문에 신문에를 외치기만 하면 강박해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형제가 신문에 자리에 있지만 신문에를 외치지 않는 언니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찐 신문에 언니지요 정말하자면은 근데 그 언니의 모든 은혜를 받고 사는 형제입니다 근데 언니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자기 집을 줬으니까 거기 함께 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날 또 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봤죠 그 관정 한 걸 나중에 녹화한 걸 봤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적과의 동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입니까? 그게 신문 내 자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이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을 외쳐야 된다 누가 접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왜 담이 없다면서 왜 11시 모이면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우리 집 담을 다 허물었다고 옆집이 이것만 말해야 돼 이것만 선포해야 돼 하는 담을 딱 쌓으면은 들어갈 수 있니? 옆집이 담 쌓았다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담이 다 허물어져서 가길 원합니다 가길 소망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뒤에서 울었던 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한 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무엇 때문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복음을 뿌리놓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갈라지고 이제 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 희한한 사람이 다 그런데 제가 데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진 교회에 와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말 안 합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 물어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잘 묻거든요 언니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언니 교회가 저 이러면 어 그래 하고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저에게는 무슨 담이 허물어졌는가 딱 봤거든요 보니까 이야 참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저는 천하에 없는 우리 대구교회라고 딱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천하에 없는 교회에 다니는 순분이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은근히 그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천하에 없는 있는 대구교회 아닙니까? 있으나 만화는 대구교회가 됩니까? 은근히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습니까 제가 그 담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냥 앞에 가창교회를 바라봐도 그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함이 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문의 자리입니다 그죠? 이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우리 형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예 지금 허리태가 좀 안타까운데요 와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살면 실제가 되면 어떤다 그거를 제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형제 한번 보십시오 이 미소 백만 불짜리 아닙니까? 근데 이 미소 있잖아요 우리 형제 저랑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의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잖아요 어쩌다 그러면 너무 어색해요 차라리 안 웃는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요 교회 안에 와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미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와 우리 형제가 앞에 나서 찬양할 때 제가 사진을 항상 찍었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톡에다가요 우리 애들한테 딱 보냅니다 오늘도 아빠가 너희를 포함하고 찬양 중 이렇게 딱 보내면 우리 아들이 막 좋다고 이마티콘을 막 날리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가요 보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얼굴에 이제 제가 수입품 매장에 근무할 때인데 약간 신기가 들린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물값을 해야 되는데 제 신수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더니만은 와 이 신랑 완전 고집이 고집풀동이네 말도 못하겠다 하면서 천하에 없는 고집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고집이 하나도 없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우들도 늘 그 얘기했어요 아이고 누나가 그랬죠 범위 저거는 고집 말도 못한다 하면서 아무도 못 갈른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집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신기 들린 아주머니한테 제가 말을 했죠 오 이상하다 우리 신랑 고집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딱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저한테만 고집이 없대요 다른 사람한테 다 고집이 없는데 저한테만 고집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저 사람을 제 배필로 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고집을 그대로 세웠으면 저는 있잖아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 피우고 싶은 고집을 자기가 참고 참고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첫 번째 감사한 게 이 사람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가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동유리한테 이거를 이렇게 좀 사진을 좀 제가 폰에 있으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해달라 해가고 막 갖고 들어오니까 뭔데 이러더라고요 또 보디만은 아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는요 우리 형제 굉장히 고집을 많이 세워요 지금도 저한테 고집 세워요 옛날에 형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딱 붙잡아 놨고 지금 자기 멋대로 다 해요 하여튼 그런 형제거든요 근데 그거 사진 또 갖고 오니까 뭐라 하냐면 뭐 내 영정 사진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막 웃으면서 말했죠 자기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허무하니 안식이 누려진다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언제 또 이 표정이 나오겠나 싶어서 이거 나 간직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우리 형제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저를 예수의 운명 안에 깊이 발견되게 해서 또 하나 되게 해서 제 인생을 위치로 회복시켜서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이엘레 목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진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최종륜 목사님께도 세부 목사님 아까 제가 목사님들 이 세부 목사님이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위치가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만족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저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 많은 언니 오빠들 형제 자매들 간증까지 포함해서거든요 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온 날들은 우리의 위치로 회복시키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신 일들로 우리 인생을 꽉꽉 채우셨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인생도 만족하는 예한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의 목적대로 이루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명격 잘하는 주님 잘하는 주님 물 들고 주실 것을 나는 아실이라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왜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명격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명격 하시는 주님 эти CN!!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ael 헌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알지 않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받네 아멘